여기 우리 스튜디오 맞아요? 우와. 아이고. 너네. 넌이야. 되게 크다. 이렇게 있어야겠다. 나 왜 이렇게 까먹게 나와. 게스트홈 이렇게 안 돼. 그러니까 훨씬 작아 보인다. 그래요? 어. 그래도는 안 돼. 이거를 하나 앞에 놓으면 되겠다. 어디다? 어? 어. 어. 오케이. 어? 괜찮은데? 나도 해야지, 그럼. 없는 게 낫나? 불편하다. 좀 불편한 거 같아. 불편하다. 예, 예. 아, 이거, 이거. 오늘 밤 여행 후유증을 토지게 할 여행 설계자를 소개합니다. 아, 막둑이 너무 귀여워. 아니, 형이 자꾸 보잖아요. 겉보기엔 까칠해도 형 챙기는 착한 동생. 고주원. 다, 둘, 셋. 라푸 라푸. 언제나 미소 가득 천진난만 귀염둥이 형. 김다현. 세계 유네스코 지정된 지하강토. 자연을 보호해서. 언니 같은 엄마. 정보로만 무장한 여행 설계자 엄마, 박연수. 아이고, 내 팔자야. 어때? 저희야. 아들 같은 딸. 하지만 여전히 여린 13살 소녀, 송지아. 오늘 떠날 여행지 필리핀 활라관입니다. 고맙습니다. bonjour Да!! 고맙습니다! Horizontim rom IT Blut lies 너를 enabling chocol고 스illon 같은 legs. antes. fluores생각 갈!? 아니요 인증. 네 잘Ex 50 designs 들어간 ado! 코 두었어요! 고맙 Là 습에tı До stay at 교제야 sol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